네, 안녕하세요. 물리 가르침 유승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서 물리학원 단원 구성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또 학습을 해야 되는지 사실 교육방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구체적인 학습 계획까지 설명드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강의 특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고요. 살짝 후광을 좀 넣으면서 좀 부과를 시켰고 저는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직접 쓰기도 했고 현재 이렇게 이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학원 단원 구성 및 학습 계획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사실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과학 과목과 가장 큰 차이점은 4단원이 아니라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제가 칼럼을 4개로 나눠놨고요. 근데 앞에 칼럼 2개가 1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록 이제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내용의 절반 이상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1단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단원의 내용이 학교를 이제 들어 이제 내신기간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1학기에는 거의 1단원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의 역학 파트만 시험을 보통 보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연력학이랑 상대로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전자기 그 다음에 2학기 기말 때 이렇게 파동으로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조금 중요도를 이제 따지자면 실질적으로 4, 3, 2일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 앞부분에 역학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교열방학 때 이제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역학 파트에 좀 많은 방점을 주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 좀 어려운 내용도 그리고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단원의 역학 전체 내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단원 들어왔을 때 전기력, 그 다음에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이렇게 세 파트 정도가 굉장히 좀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이 두 내용보다는 역학 내용이 훨씬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는 파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이제 하는지 그리고 제 강의 특징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별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는데 일단은 굉장히 근본을 많이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 고컬, 동행 이렇게 키워드를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리는 암기과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생물이나 지학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생물의 경우 유전 파트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 문제풀이 많이 중요하게 되는 파트지만 그래도 좀 과목 전체로 본다면 물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좀 들고 왔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판사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특수상대성 이론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명칭이 특수 그리고 상대성 그리고 이론인지를 굉장히 근본적인 내용부터 파고들면서 이렇게 쭉 스토리라인을 그려오면서 학습을 해야 사실 문제풀 때 조금 더 원리를 물어본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학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겨울방학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개념 쪽에 많은 치중한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근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룬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입니다. 그래서 효율 그리고 테크닉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물리라는 과목은 문제를 풀 때 풀이가 굉장히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에 나왔던 문항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 문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풀이가 존재할 수 있고 실제로 EBS의 모범 답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시험을 친다는 얘기는 결국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들을 다 풀어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타임 어택의 요소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논술을 쓰듯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빠르게 해석을 하고 다음 그림처럼 빠르게 해석을 하고 바로 효율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배우더라도 똑같은 파트를 배우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문제 상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들어야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 그리고 최적화라고 제가 또 써놨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앞에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결국 문제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빠른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선 유형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풀이를 최적화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9월에 있었던 모의평가 문제인데 이렇게 굉장히 길게 가져가게 되면 결국 이 문제를 품으로 인해서 두세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유형화를 해놨고 이 유형에 따른 문제 해석을 최적화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풀이로 답을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개념을 배운과 동시에 그 개념을 배울 때 이 파트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유형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그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배우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학생들이 결국에는 나는 물리를 알아가 아니라 나는 물리학 원을 잘 풀어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수업의 목표와 모토는 결국 문제를 얼만큼 잘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느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군요. 동행입니다. 즉 소통, 소통 그리고 소통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제 문제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을 살펴보면 물리학 원 문제들은 거의 수학 문제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항을 일단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해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표현을 하고 이 표현한 것들로 이제 배운 도구들을 통해 문제를 풀어내는 그 방식 자체가 수학이랑 똑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질의응답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발전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쉽게 쉽게 저한테 질문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또 듣기 원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습을 하고 싶은 목적이 있고 문제를 또 풀려든가 안 풀리니까 다시 한번 듣고 풀기 위해서 복습 영상을 좀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복습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작년 올해까지는 이렇게만 진행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조금 더 조금 더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내년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켜서 학생들이 조금 더 숙제를 하거나 복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도록 해서 목요일 밤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라이브를 하면서 또 학생들의 실력이 올라온다면 이렇게 미니 모임에서 같이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최대한 소통이 되는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이제 아직 한 거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학원들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면서 9회 내지 10회 정도 수업을 해요. 보통 9회를 진행을 하죠. 겨울 방학 때는. 근데 이제 제가 이 대치메카 학원에서는 총 12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프린트 받으신 거를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제가 1회차부터 9회차까지 진도 내용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1회부터 9회까지는 다른 학원들과 동일하게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거랑 동일하게 개념 진도를 쭉쭉쭉쭉 진행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3회는 그럼 뭘 하느냐.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리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여기고 그리고 결국 학기 들어가면 바로 시험 보는 파트가 여기입니다. 근데 결국 겨울 방학에 9회 안에 끝내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풀이가 조금 다녀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파트를 설명할 때 심화된 내용을 설명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 물리학원을 처음 하는데 이 물리학원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물리학원 외의 내용들까지 끌고 들어온다. 처음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버겁겠죠. 그래서 저는 12회 수업하는 여기에서는 9회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3회는 문제풀을 넣으면서 이 파트에 대한 심화를 진행합니다. 보통 이 심화 내용은 학생들이 학기 들어가서 내신 대비할 때 많이 하는데 저는 여기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회에 대해서는 바로 심화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학기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올해 제가 맡았던 외대부거나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뒤에 3회 수업까지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9회 너머에 나머지 3회는 역학 내용을 들어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수업 구성 자체가 위에 나와 있는데 제일 첫 30분은 테스트를 봅니다. 테스트를 보는데 이제 풀의를 하고 쭉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하죠. 그런데 기본 수업 즉 고2 대상 보통 고1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본 수업에서 제가 방학 수업 9회를 하는 동안 테스트는 오로지 역학만 봅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당연히 다 보긴 해야겠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는 역학만 보게 될 거고 결국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누적되면서 역학이 끝나고 나면 5, 6, 7, 8, 9회차의 테스트는 오로지 역학만 볼 거다. 그래서 적은 학생들이 학기에 들어갔을 때 첫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그 모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약간 남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물리학 1을 가르친 지 5년 정도가 됐고 사실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면서 잠깐 수학을 가르치러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 왜 물리로 돌아왔냐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왜 다시 물리로 돌아왔냐면 결국 내가 뭘 잘하는가? 결국 뭘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사실 학생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쌤은 물리풀 때 어때요? 라는 질문들을 하면 저는 솔직히 보자마자 답이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딱 보면 어떤 구존지가 보이고 여기서 풀이 어떻게 갈지가 보이고 그래서 제가 풀이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수업을 학생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